고 형사님이 우재필을 살해했다면 살해 목적은 한서준이 있는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지 우재필에 대한 분노는 아니잖아요 부딪쥬 해는 있네, 꼬맹이 목이나 잘 닦아 놔야겠는걸? 무슨 일 있나? 그래, 그 기집애야 용케 살아 있었네 그래서 날 살리는 조건으로 사면시켜주기로 한 겁니까? 그놈이 날 살렸다고 속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내 기억이 아니라 성격 기억이야 프라이데이